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안실교과 새벽기도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네파교회를 섬기는 정선옥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2020년 6월 16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아직도 전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 여러가지 많은 불편한 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 자기가 처한 처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말씀만에 거하기를 기뻐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또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임하는 그러한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먼저 기도 드리고 오늘 교과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헛어져 있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강구를 들어주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호소가 응답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온 이 시기에 우리가 정말 깨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날마다 거듭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강구하오며 이 시간에도 주의 영이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 임하여 주시옵기를 거룩하시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월요일 교과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169페이지에 있는 전체 결론을 다시 한 번 더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어로만 보면 성경에도 모순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게다가 인간의 지혜로 명확하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나옵니다. 하지만 그런 요소들이 성경 전체에서 일관성 있게 제시하는 진리를 위협하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이해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성령의 도움을 구하며 인내심을 가지고 말씀을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제 10위가 화요일 소지입니다. 화요일 소지의 제목은 겸손하게 난해저를 다룸입니다. 오늘은 난해저를 대하는 올바른 태도를 살펴보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1월 소지에서는 첫 번째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라는 것이라면 월요일 소지에서는 두 번째로 성경 말씀을 정직하고 신중하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월 소지의 키워드는 인정이라면 월요일 소지의 키워드는 정직 그리고 오늘의 키워드는 겸손입니다. 먼저 화요일 소지의 기억절의 내용을 읽고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구버스 4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원하시는데 그 은혜는 교만한 자가 아닌 겸손한 자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절 야구버스 4장 10절에 보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런 본문의 내용이 심편 여러 곳에서 동일한 성경구제에 등장하는 것을 찾아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깨닫는 데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길을 기도하는 것이 성경을 연구하는 자의 바른 자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말씀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룰 소재를 다루면서 인간이 가진 한계를 인정할 때에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에 대한 경혜심을 가질 수가 있고 그로말미야마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과 측에서도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내 삶의 주체가 절대로 나 자신이 될 수 없음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가 있습니다. 내 삶의 주체는 절대자이신 하나님에게 의존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혜감을 가질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농부의 딸로 태어나 어릴 때부터 식물들이 자라고 성장하는 과정을 지켜보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농작물을 포함한 모든 식물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 나뭇가지나 식물들이 원줄기나 뿌리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로 열매나 성장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열매나 성장뿐만이 아니라 생명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열매를 맺는 가지라고 할지라도 그 원가지와 원뿌리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자신에게 끊임없이 생명력을 제공하는 원뿌리와 원가지에 의존되어 있음을 인정해야만이 그 가지는 지속적인 열매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 가지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원뿌리와 원가지에서 제공되어지는 영양분을 통하여서 맺어진 결과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단지 통로일 뿐입니다. 우리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난해지를 깨달을 수 있는 주체는 내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치 식물이 원뿌리에서 영양분을 공급받아 살아가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은혜를 받는 것은 마치 나뭇가지에서 열매를 맺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그 나뭇가지는 그 원뿌리와 원가지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원뿌리와 원가지가 전해주는 영양분으로 말미암아 이룬 결과이지 그 나뭇가지 스스로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과 의존되어 있을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교과책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진리란 그들이 만드는 어떤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만나야 할 어떤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진리란 사람이 만드는 어떤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나야 할 어떤 것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는 유언한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어떤 것이 아니고 이미 존재하고 있는 진리를 단지 발견하여 만나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지 진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절대로 진리를 만드는 주체가 아닙니다. 이미 존재하는 진리를 찾아가고 깨달아가고 경험을 통해 만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존재한 진리를 만나기 위해 필수적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겸손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진리를 발견한 것이기 때문에 겸손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 깨달을 받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 진리에 대해서 아는 것이 거의 없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초대 교회의 믿음의 거장이었던 바울이 9루니아 13장 12절에서 그가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이지만 하늘에 가면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것처럼 볼 것이오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거울은 선명하게 볼 수 있지만 옛날에 바울이 살았던 시대에는 거울이 오늘날 거울과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희미하게 어떤 형체만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형체만 보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이지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형체만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하늘에 가면 진리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분이 우리에게 온전히 가르쳐 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이 누구입니까? 바울은 신학 최고의 학자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최고의 신학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친 최고의 학자이고 신학의 이론을 체계화 시킨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희미하게 본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안다고 내가 내 진리를 발견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과책 174페이지 하단 부분에 있는 엘렌지 화이트의 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를 받겠다는 겸손한 마음 그리고 구원의 지식을 알아내겠다는 탕구의 정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나아오는 모든 사람은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나 성경이 허용하지 않는 정신을 말썸 연구에 끌어들이는 자는 하나님께 성경에서 허용되지 않은 정신이 무엇이겠습니까? 교만이겠죠. 성경 연구로부터 성경에 부여하지 않는 정신을 돌출해낼 것이다. 하나님은 무관심한 마음에는 말씀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스스로 불경하고 더럽혀진 자에게는 가르침을 허비하지 않으신다. 성경에 허용하지 않는 정신으로 말씀을 연구하는 자들에게는 성경에 부여하지 않는 정신을 도출해낼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생명의 말씀 속에서 생명을 발견하지 못하고 즉 그리스도의 정신을 발견하고 그것을 나타낼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날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잘못 연구함으로 말미암아 격길로 빠지는 분들을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혹시 내 마음에 말씀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생길 때 나는 얼마나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대하는지 내가 얼마나 겸손한 자세로 말씀을 받고자 하는지 자기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도 자주 내가 얼마나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자세로 서 있는지 자신을 살피기를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옛날에 옛말에 배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말씀을 받고 읽고 묵상하는 자로서는 결코 강과할 수 없는 옛말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구름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사람이 아무리 지혜와 지식에 타월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 보면 요하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더 높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성경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머리를 숙이고 겸손한 자세로 받아들이는 것이 현명한 그리스로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호랩산에 있는 모세에게 나타나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우수아에게도 여우수아 5장 15절에 보면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 거룩한 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모세와 여우수아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이 신고 있는 신발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도 말씀을 연구할 때도 모세와 여우수아 가셨던 이 자세가 필요합니다. 내가 하신 신발을 벗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신발은 기독근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내가 가진 지금까지 배운 학문이나 내가 경험한 모든 경험들 그리고 이론과 내가 가진 모든 것들 벗고 여하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고백하였던 믿음의 노동들의 그 말처럼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성경을 연구하는 자의 올바른 정신입니다. 올바른 자세입니다. 그래야만이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할 때에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성령의 도움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이러한 겸손한 자세가 우리가 자칫 잘못하여 걸려 넘어질 수 있는 위험에서 보호받을 수 있으며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더 큰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비결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한 자세로 말씀을 받고 또 그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를 진실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교과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리를 깨닫는 것은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인격적인 경험임을 고백합니다. 단순히 글을 읽고 해석하는 것에 끝나지 않고 매일 제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말씀하실 때에 아버지 그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내 안에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이 성취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고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